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839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.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1년 2월 이후인 3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.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3만 3천 명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청년층은 13만 1천 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.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4만 9천 명 늘며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.